뜨거운 거 조심, 뜨거운 거 조심 뜨거운 거, 뜨거운 거 조심 뜨거운 거 조심, 뜨거운 거 조심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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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수, 재수 씨 뭐야? 왜 이제 밥을 먹어? 자식이야? 강태곤 같이 먹으려고 참 참았는데 오늘 병원에 비상 터졌어, 비상 누구 잡으러 출동 나가서 오늘 뭐다? 출동, 출동 나갔어 그래서 이 재수가 출동했잖수 맛있겠네 한입만 안 돼, 안 돼, 내 거야 한입이 두입되고 두입이 세입되고 반을 소도독되지 안 돼, 내 거야 아 맞다 뭐야, 이거 옆에 떨어져 있던데? 망태 망태? 응 그 망태 할아버지 할 때 망태? 할아버지 말고 강태 동생 상태, 강태, 망태 우리는 삼형제야, 삼형제 어이없어 이 못생긴 헝겁죽어리가 왜 형님 동생이야? 10년 넘게 붕어똥처럼 붙어다니긴 안 돼 아이씨 거의 이왕 세 명제 하는 거 낚여줘 상태, 강태 사이에 재수 재수 껴줘 재수 없죠 재, 재수는 남이야 성도 다르지, 피도 안 섞였지 호조개가 없지 그런 남이지 가족 안이지 어디서 감이 어? 어디서 감이 재수 껴줘 재수 껴줘 안 돼, 안 돼, 안 돼 뜨거운 거 있을 때 장난하면 안 돼 재수 껴줘 재수 껴줘 안 돼, 재수 망태 뜨거